그렇죠! 그렇죠! 소리 내지 말고! 아이 터! 아이 터! 그럼 안 나와요. 잘했어 잘했어. 저 소리를 내. 그렇지 그렇지. 소리 내면 소리 내지 말고. 아 완벽합니다. 몰라 몰라.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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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제. 수면제. 아 정말. 왜 이끌었다고.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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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요. 아니.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신현 씨가 죽을 때 이렇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해가 볼때는 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저희 팀은요. 더훈유빈 네. 예. 자 가볼까요 이상호 씨. 아. 이게 경우의 수가 있죠. 라면인건가 오. 라면인건가 오. 라면인건가 오. 잘 무조해. 오오. 라면인건가 오. 라면인건가 야. 모르겠나. 어어. 어? 아리까리. 모르겠나. 아유, 제발. 사실 피어는 최재원 아주 잘했습니다, 이상훈 씨가. 교훈이도 잘하고 있어요. 재훈 씨가 상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 생각을. 잘 봐요, 이훈이 형. 지금 뭘까요?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 손을 좀 더 세게 넣어도 괜찮아요. 아, 이봐. 생긴 건 멀쩡한데 뭐죠? 자, 5초 남았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칼국수? 칼국수? 아니, 이게 뭐야? 라면, 꼬불꼬불하다고. 오. 왜 그래? 세 번째 소리야. 아. 자,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상훈 씨. 대신 표현을 하셔야죠. 야, 이거 잘할 거야? 네. 어디 가세요?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어딘가 멀리 여성스러움이 있다니까.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하네. 아, 잘해. 아, 잘해. 다시 한 번.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 야. 아, 야. 아, 야. 아, 야. 점점 이경규 씨하고 김국진 씨 싸운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알면 내가 인정. 알아봐요, 아빠를. 아유. 오케이. 오케이. 잘하네. 자, 가보겠습니다. 먼저 알겠죠? 하나, 둘, 셋! 모델! 모델! 저희 팀 믿음 리원! 파이팅 파이팅! 이정용 씨! 이정용 씨가... 잘할 거야 아 이거 또 얼마나 크게 하나 봐 혼자서 어떻게 그래? 이야 저래가지고 나간다! 어려운데 이거 이게 단두리 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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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을 안으로는 너무 좋아요 아버지보다 낫다 설명이 이야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네요 자 어머니 자 오아인 주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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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던대로 하세요 미듬이 하던대로 아주 좋아요. 오케이. 사닉. 저렇게 하니까.